그리고 석도 형님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. 가장 무서운 빌런의 등장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화끈한. 아, 장난 아닙니다. 전편들보다도 더 강해진 코미디가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저는 준혁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무서웠거든요. 준혁이한테 저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. 가장 무서운 빌런의 등장.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. 아, 장난 아닙니다. 여러분 꼭 보세요. 그리고 석도 형님이 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. 액션도 굉장히 통쾌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. 아직도 좀 생각하고 웃긴데. 그냥 일단 보셔야 됩니다. 무조건 보십시오. 어우, 너무 박진감 넘쳤고요. 기대에 진짜 합당한 작품입니다. 늦게 삼케 토케 합니다.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. 범죄도시 3 진짜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. 화이팅. 대박 기원합니다. 3 화이팅. 범죄도시 3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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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화이팅입니다. 지금부터 여기 나타난다. 미친놈이 경찰에서 약을 뺏겨?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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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넌 다스탱아원 밟아. 야, 너 그래도 혼난다. 원, 투. 원, 투. 쓰리야 인마.